한국의 런던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꿈이었던 저는 런던의 교육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운이 좋게도 매우 빠른 시기에 기초학교에 취직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러한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런던에서 어느 정도 상류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도 함께 살고 있었으나 제가 기초학교에 입학하던 날 입학 행사에는 어머니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던 운전기사분밖에 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영국에서 큰 철강 관련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는 시간보다 운동을 하는 시간이 많았을 만큼 건강하신 분이었지만 제가 기초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기점으로 점점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버지께서는 급작스럽게 발생한 심장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저는 학교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 그리고 운전기사분과 함께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병실에 누워서 처음 저를 맞이해 주신 아버지께서는 긴급한 조치로 어느 정도 정신도 찼고 안정적인 상태였기에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고 너무 놀라서 울고만 있는 저에게 아픈 다 나왔으니 그만 울라고 했었던 아버지의 말씀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날 정도죠.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병실에 함께 누워 아버지를 보살폈고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실의 한편에서 자는 어머니를 보시고는 저에게 만약 자신이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항상 옆에 있어주고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지는 않는지 잘 지켜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해주시더군요. 너무 어렸던 나이에 저는 그때 당시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다음날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장의 문제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의 병실에서 함께 잠들어 있을 때 발생한 급작스러운 사고였고 결국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한 채 떠나보내고 말았죠.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로 수년의 세월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대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철강회사를 혼자 운영하시는 어머니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지는 않는지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옆을 지켰고 수많은 사업 관련 사람들이 접근할 때에도 어머니가 아닌 저의 허락을 받을 정도로 저는 마지막 남아있는 가족인 어머니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에게 이로운 가르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왔었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생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영국의 상위교육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죠. 당시 아버지의 철강회사를 혼자 운영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자고 하셨으나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아이였던 시절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인지 아버지의 손길이 묻어있는 회사에는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더군요. 교육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셨던 선생님이 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했고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어머니의 도움조차 거절한 채 저 스스로의 힘으로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하루 2시간씩 자며 공부와 일을 해나갔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런던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시험들을 오랜 시간 동안 통과해야 했지만 저의 노력 덕분인지 저는 5년이 걸리는 이수 과정을 단 2년 만에 수료하게 되었고 높은 교육 성적 때문인지 저희 학과에서는 첫 번째로 정식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죠. 마지막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 저는 그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철강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마지막 꿈을 이루게 되어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러한 죄책감에서 같이 빠져나오자는 따뜻한 말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런던의 한 국제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게 된 저는 그날 이후 매일매일 꽃망 같은 생활을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평화롭고 행복한 어느 날 어머니가 저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과 함께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혹시 한국인 학생들이나 한국인 동료가 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평소 한국인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건넸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국과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국과 어떻게 다른지 한국이 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지 사진과 동영상까지 보여주시며 설명을 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혹시 한국인 거래처 사람들과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작게 미소를 보이실 뿐 그런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어머니의 가르침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학교에서의 수업을 끝내고 제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설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었고 실제로 한국은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제가 사는 런던보다 더 살기 좋아 보이고 무언가 평화로움이 있는 나라더군요. 특히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는 매일 오후 수업이 끝날 때 학교 정문에서 아이들의 가방을 훔쳐가려는 런던의 도둑들이 기승을 부려서 문제가 많았지만 어머니께서 보여주시는 한국 학교의 모습들에서는 전혀 그러한 문제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저 스스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찾아보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같은 학교에 있는 한국인 동료와도 친해져 함께 한국 여행을 가자는 여름방학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죠. 그렇게 약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학교에서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에 전혀 보지 못했고 보여서도 안 되는 낡끼낡은 남자 신발이 하나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돈을 노리고 집에 숨어 들어온 도둑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지런히 신발까지 벗은 모습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기척을 숨긴 채 집에 거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도 내지 않고 거실로 들어간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는 한 한국인 아저씨와 저희 어머니가 손을 잡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눈에 보아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아저씨는 어머니와 매우 친밀한 연인 사이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곧바로 화를 내며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더니 조금만 진정해보라며 저를 붙잡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더군요. 한국인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잠깐 얘기를 나눠보자며 진정하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도무지 마음과 몸이 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운전기사 비서분을 불러 한국인 아저씨를 집 밖으로 쫓아내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따지듯 여러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미안하다고 생각하나 방금 있던 한국인 아저씨는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며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혼자 철강 공장을 운영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에 아버지의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마침 그때 한국에서 사업체 관련 회의를 진행하던 한국인 아저씨 혁근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공장 운영에도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는 말과 함께 혁근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이유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지면서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동료와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 저에게 계속해서 혁근 아저씨를 소개해주려고 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자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자꾸만 위가 아프시다는 소리를 하시더니 결국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더군요. 런던에 있던 유명한 병원들은 전부 다 가보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암세포가 생긴 위의 부위를 절제해야 된다는 수술 방법만을 권유했고 저는 도저히 그러한 런던의 의사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아주 오래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만 같았고 저는 매일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병실 옆에서 눈을 떠보니 저의 눈앞에 제가 너무나 싫어하던 혁근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병실을 나가라는 화를 냈었겠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혁근 아저씨의 모습을 보니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던 아저씨께서는 갑자기 저의 손을 붙잡고는 같이 한국으로 가서 어머니의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는 방법을 제시하시더군요. 처음에는 한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런던보다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텐데 라며 한국행을 거부했지만 그저 누워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잡기 위해 혁근 아저씨를 따라 어머니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근 아저씨께서는 부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어머니를 데리고 한국에 부산으로 가셨고 저는 다니고 있던 런던의 학교도 그만둔 채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아저씨와 함께 부산으로 도착하게 되었죠.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병원에서 위암과 관련된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절제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해보자는 놀라운 한국인 의사분을 치료 대책을 받을 수 있었고 그날 이후 부산의 병원에 입원해 저와 함께 힘을 내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두 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몸이 회복되어만 갔고 곧바로 죽과 관련된 부드러운 음식들은 조금씩 드실 수 있게 되면서 기력을 찾아가게 되었죠. 혁근 아저씨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도 한국에 올 수 있게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렇게나 싫었던 아저씨였지만 이제는 무언가 아버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진정되고 난 후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산의 한국제학교에 저의 교사 자격증을 살려 새로운 외국어 교사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었지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리를 저는 한국에서 힘들게 얻을 수 있었고 돈을 버는 것을 떠나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첫 출근을 발령받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산의 병원에서 계속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저와 어머니의 미래를 위한 일들을 하면서 한국에서 혁근 아저씨와 함께 어머니를 돕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그런데 발령받은 한국의 첫 학교에 출근하려고 일어난 순간 제 몸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식은땀과 자꾸만 앞이 보이지 않는 흐릿한 증상이 느껴졌지만 저는 출근 첫날부터 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길거리 한국인들에게 길을 물어본 뒤 학교로 도착하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꾸만 힘이 없고 입술이 마르는 증상이 느껴졌지만 학교에 도착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었고 저는 정신력으로만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도착한 버스에 힘들게 탑승하려던 순간 한국인 버스기사 아저씨께서 저를 불러세우더니 지금 당장 내리라는 화를 내시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몸이 아프고 정신이 없던 것과 아직 완전히 한국말을 익히지 못해서 버스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저는 멍한 표정으로 서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버스기사 아저씨는 저에게 화를 내며 달려오더니 지금 당장 내리라는 손짓을 하는 것이 보였고 제 뒤에 있던 수십 명의 버스를 기다리던 한국인 승객들이 갑자기 저를 둘러싸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의 눈에는 하얀색의 병원 천장이 보일 뿐이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주위를 둘러본 저는 곧바로 혀끈 아저씨를 발견할 수 있었고 아저씨께서는 제 손을 붙잡고 하늘이 도왔다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국인 의사분께서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계속 너무나 파랗게 변해버린 저의 입술에 심각성을 느낀 버스기사 아저씨분께서는 심장 충격기 곧바로 정신을 잃은 저를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분들과 함께 버스에 있던 제세동기를 사용해 저에게 길거리 바닥에서 긴급 처치를 시도하셨고 그러한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저는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은 채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버스기사 아저씨분께서 왜 그렇게나 저에게 소리를 치며 당장 내리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혹시 가족 중 심장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곧바로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떠오르더군요. 의사분께서는 저에게 앞으로도 유전적인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병원을 와서 검진을 받고 약을 챙겨 먹어야 된다는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의료기술과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치료 그리고 저의 심장에 대한 문제점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금껏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오해했고 혁근 아저씨에 대한 나쁜 마음 때문에 한국을 안 좋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정착한 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저와 어머니는 둘 다 무사히 병원을 퇴원해 혁근 아저씨와 함께 부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혁근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에는 나쁜 마음만 들었지만 지금은 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혁근 아저씨를 보내 저와 어머니의 목숨을 살려준 것만 같아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죠. 아마존과 같은 무성한 밀림, 푸른 바다와 그 한복판에 놓여있는 무수한 섬들,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위험한 공기, 13년 만에 또 한 번 인력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아바타의 배경입니다. 영화 속 미래인류는 지구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4광년 떨어진 판도라 행성으로 진출하는데 이렇게 까마득히 먼 행성까지 진출한 이유는 지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희귀 자원인 언옵테늄 UNOBT-AINIUM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언옵테늄 이 작은 회색 돌멩이가 1KG에 2억만 달러에 팔린다니까요. 1KG에 한국돈 240억 파리 광물이라면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날아갈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타 속에 등장하는 언옵테늄이라는 광물은 소설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물질이자 금속으로 획득하기 매우 어렵거나 설령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나 가끔 다루는데 지구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티타늄, 우라늄, 지르코늄 등이 있죠. 그런데 강원도 태백에는 현실판 언옵테늄의 대표주자인 티타늄이 무려 8,500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0조 원에 가까운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간의 탐사 끝에 태백, 삼척과 경북 봉화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광맥을 찾아냈는데 내년까지 100여 곳에서 본격적인 시추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DC멘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는 미스릴 MITHRIL이라는 상상 속에 금속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소설을 쓴 톨킨이 상상력으로 만들었는데 MITH는 안개나 잿빛을 의미하고 RIL은 반짝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 속의 광물이 각종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등에서 중간계 최고의 광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새털처럼 가볍고 강철보다 강도가 뛰어난 금속으로 모든 종족이 탐내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 판타지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미스릴은 현대문명에서 종종 티타늄과 비교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원자번호 22번의 티타늄은 완벽에 가까운 금속으로 불립니다. 강천만큼 강하지만 무게는 강철의 절반도 되지 않고 녹도 슬지 않죠. 여기에 빛을 쏘았을 때 화학, 전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광총매 효과도 가지고 있어 항공, 우주산업, 조선업, 군수산업뿐 아니라 골프채, 자동차 부품, 안경태, 인공관절, 인공뼈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특히 가벼움이 경쟁력인 항공 분야에서 티타늄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티타늄은 꿈의 광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흔한 광물입니다. 금속 중에서 지구의 4번패로 많이 매장되어 있고 일반 흙 속에도 쉽게 발견되죠. 다만 강철처럼 강한만큼 추출과 재련이 어렵고 얼전도도 낮아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일례로 한국은 티타늄을 생산할 수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만 1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원재료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기준 티타늄은 1톤당 76영 위안 EXW 기준 한국 돈으로 대략 1,500만 원 고가에 수입하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티타늄이 사용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 중인 덕분에 전세계 티타늄 소비량은 연간 17만 톤을 넘어섰는데 이 중 중국을 포함해 미국, 한국, 영국, 일본이 전세계 티타늄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티타늄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금속이 강원도 태백 일대에 무려 8,500만 톤 매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국내 희유금속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을 실시하면서 태백 면산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을 발견했죠. 이후 5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광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개발에 성공했을 때 대박이라는 시그널을 감지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매장량인데 8,500만 톤으로 대략 돈으로 환산해도 1,200조 원에 이릅니다. 이에 지난해 3월 31일 지질연은 광산개발전문기업 경동과 태백삼척 봉화지역 면산층 티타늄 철광상지역 광산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과 더불어 지질연이 소유한 광어권에 대한 조광권 계약까지 체결하 경동은 조광권 실시기업의 지위를 확보했죠. 그런데 문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티타늄 추출입니다. 티타늄 추출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2009년 6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티타늄은 이미 60년 전에 제조기술이 개발됐지만 가격이 높고 이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워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60년 동안 고작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정도가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이동원 박사는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의 최적 투입량을 찾아내 스펀지 티타늄을 만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해 순도 99.7%의 제조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보통 스펀지 티타늄은 화강암처럼 표면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스펀지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순수 티타늄을 얻기 위해서는 원석을 가공해 스펀지 티타늄이라는 중간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원석에서 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산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원석 상태에서 산소와 티타늄의 결합이 워낙 강해 고온에서 원석을 녹인다고 산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소보다 티타늄과 더 잘 결합하는 대체 물질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염소가스입니다. 다만 염소는 독성이 강해 다루는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백도의 고온에서 만들어진 염소와 티타늄의 혼합액체에서 염소만 분리할 때 사용되는 마그네슘은 폭발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스펀지 티타늄 제조의 관건인데 이동원 박사가 최적의 투입량을 찾아 세계 5번 패로 스펀지 티타늄 제조 기술을 국산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옥산 IMT라는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다만 2011년 국내 최초로 1톤 상당의 스펀지 티타늄 시제품을 제조한 후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이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6년에는 경남 하동에서 약 20억 톤으로 추정되는 티타늄 광맥이 확인됐었죠. 당시 충남대학교 지질학과 김원사, 정직원 교수팀은 1986년부터 경남 하동군에서 지질 및 광물 조사를 한 결과 추정 매장량 20억 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티타늄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200M까지 시추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결과인데 이 규모는 캐나다 1억 8억 만 톤, 노르웨이 1억 5억 만 톤 등 당시까지 확인된 전 세계 매장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다만 당시 통상산업부는 경남 하동일대는 한국자원연구소가 지하 1 600M까지 시추공 3개를 뚫어 조사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860만 톤에 불과하고 티타늄 함량이 4.04%에 그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추가 시춘하 개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0년 전에 추진됐다면 현재 이와 관련하여 엄청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마 지금처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백에서 발견된 티타늄은 다릅니다. 이미 2018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예비탐사를 벌여 태백일대에서 2억 2억 만 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을 확인한 바 있고 2022년 10월부터 시추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곳과 내년 90곳까지 총 100여 곳에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시추작업이 시작되는데요. 2025년 하반기 광산 개발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만약 광산으로 개발되어 티타늄을 추출하기 시작한다면 약 20조 원 규모의 전세계 티타늄 시장에서 한국이 큰 파일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정부 역시 티타늄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0억 원을 요청한 것은 물론 산자부는 2025년 실제로 광산 개발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탐사, 선광, 재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시작됩니다. 물론 100% 수입에 의존하는 희유금 속의 국산화라는 말이 조금은 앞선 꿈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자원빈국으로만 알았던 한국 땅에 전세계 전체 매장량의 3배 이상의 티타늄이 매장됐다는 조사결 과경남 하동가 있었고 태백의 경우는 조강권자까지 지정해 100여 곳에서 시추가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현재 태백시는 강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석탄산업이 저물기 직전까지 태백시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지만 이제 4만 명 아래로 떨어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티타늄 광산 개발로 저물었던 태백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현재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 중인 광물자원특화산업단지까지 완성된다면 1980년대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도시 곳곳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KF-21 보라매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험 비행을 시작하면서 폴란드 정부의 관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KF-21의 75차 비행시험 소식이 들려온과 동시에 폴란드 현지 내에서 KF-21의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인도네시아 대신 폴란드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폴란드의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는 PGG 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수장인 PGG 회장은 KF-21PL의 폴란드 버전에 대한 열망을 표명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그는 폴란드가 KF-21의 일부 구성품을 생산하거나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POLSAT 누주와의 인터뷰에서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며 한국 측이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참여에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폴란드 정부는 KF-21 공동 개발에 국방 예산이 아닌 별도의 군사자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공동 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쫓아내고 폴란드가 합류할 가능성이 현실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폴란드 정치권 또한 잠재적인 계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폴란드에서 KF-21 피해를 개발하게 되면 생산시설이 폴란드에 세워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와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유럽의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공군 현대화를 위해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다른 EU 회원국의 전투기를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KF-21 전투기를 주변 유럽 국가에 홍보 및 판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폴란드는 동유럽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NATO에 가입되어 있어 첨단 방위 기술 개발을 위해 함께한다면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폴란드는 잠재적으로 유럽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KF-21이 5세대 전투기가 가능한 첨단 항전 장비와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앞서 F-35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높은 비용과 기술 이전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AI와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은 폴란드의 방위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위한 폴란드와 KAI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양 당사자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폴란드 공군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폴란드의 국내 방위 산업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유럽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KAI는 유럽으로 시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첨단 방위 기술 개발에서 더 많은 국제 협력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재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 방산업체 PGG 회장이 방한을 위해 관계자와 조종사를 소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의 국제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방문은 잠재적으로 그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회사 고위 관계자와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를 동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FAO10 교육을 위해 폴란드 조종사들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달 현지 인터뷰에서 폴란드 국기가 달린 KF-21 전투기를 날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그의 공동 개발 의지와 정부의 군사자금 프로그램 때문에 방한 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PGG 회장은 방한단을 이끌고 KF-21 전투기에 시험비행 참관까지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4차 산업 기술로 손꼽히는 KF-21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인 HQS에 탑승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폴란드에 KF-21 생산시설을 현지에 설립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폴란드 내에 생산시설을 설립하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과 상호 이익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KF-21 사업개발 분담금을 일부만 지불해 골칫거리인 인도네시아가 새 항공기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F-21 분담금 납부에는 돈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말하는 인도네시아는 신형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외국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두 대의 신형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구매하는 계획에 승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구는 현재 공중 조기경보기가 없으며 도입하는 이유로는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승인한 대출 프로그램은 8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이며 이는 두 대의 조기경보기 값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전투기 사업분담금은 이미 잊어버렸나 봅니다. 인도네시아 공구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을 오랫동안 원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비교평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에어버스 C-295AEW&C와 사부 2000AEW&C ERIEY 시스템을 후보로 두고 비교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현재 공중 조기경보기가 없어서 해적 밀수업자 및 테러리스트 위협에 취약하다고 판단했으며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국방력 강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중해상 감시부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가 생기면 적의 공중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폴란드와의 협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사된다면 KF-21 전투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국방력 강화와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이지만 현재는 전남 여수에서 살고 있는 오피리아라고 합니다. 여수의 왓에 산지는 얼마 안 됐네요.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현재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극도로 반대하셨고 제가 아이를 임신하기 전까지는 엄마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거든요. 사실 결혼 당시 남편도 그렇지만 저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국제 결혼해 부자도 아닌 한국 남자에게 시집가겠다고 하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죠. 사실 엄마가 그럴만도 한 이유가 있긴 해요. 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원래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꽤 괜찮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렇게 한부모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엄마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 달 동안 망연자실하셨죠.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엄마가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고 가정 형편은 예전만큼 좋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럼에도 제가 미국의 중산층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해주셨고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져야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가 부자 남편을 만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라셨어요. 엄마는 제가 항상 부족하게 자라왔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결혼해세라도 부유한 삶을 살길 바랬거든요. 엄마는 미국 델러스 코리아타운에서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힘들게 돈을 버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 내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엄마는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그래도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고 애쓰셨죠. 엄마의 그런 바람과 노력이 있었기에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자친구 이름은 성민이었고 남자친구와 종종 엄마 식당에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성민이는 식당이 바쁠 때면 엄마의 일손을 돕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런 한국인 남자친구 인상이 선해 보인다며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그래서 저는 성민이와 결혼이 순탄할 줄 알았는데 엄마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한국 어느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민이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엄마는 며칠을 알아놓으셨어요. 엄마는 하나뿐인 딸인 저를 형편이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엄마를 속물 같다고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는 제가 반찬 가게에서 고생하며 사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엄마 눈에는 제가 엄마처럼 힘들게 살 것이 불보듯 뻔해 보였나 봐요. 어쨌든 결혼은 현실이고 엄마는 아빠 없이 혼자 힘들게 저를 키우셨기에 가난이 되물림 되는 것도 싫고 그럴 바에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대학까지 실컷 보내놨더니 제가 남자친구 따라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셨는지 몰라요. 성민이가 싹싹하고 성실한 청년인 건 엄마도 알지만 사실 엄마는 저를 주기엔 너무 아까웠던 거죠. 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많이 봐오셨거든요. 엄마 눈에는 제가 아직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보지 않았고 고생이란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저러는 게 뻔해 보였던 거예요. 엄마 속이 문드러지는데도 저는 남자친구의 자랑만 줄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철딱센이 없기는 누굴 닮아세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승낙도 받지 않았는데 결혼식이니 뭐니 들떠 있었을 때 엄마는 그런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결혼 계획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비추며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내가 그곳에서 고생할 생각을 하면 끔찍해 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또 여기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가 다 봤잖니. 내가 그런 고생을 겪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무모한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 사람을 만나서 경험을 쌓고 차라리 공부를 더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셨어요. 엄마의 현실적인 조언이 오히려 저에게는 속물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엄마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어디를 가도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엄마는 제가 굽히기 싫어세 과장하는 말이라고 무시해버리셨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 모녀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저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와버린 거죠. 제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그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불효녀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 제가 엄마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아서 엄마는 더 속상해하셨죠. 어쨌든 저는 그날로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갔어요. 쟤는 남자친구에게 절대 엄마에게 연락할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세받았더니 엄마였어요. 엄마는 미쳤냐고 당장 들어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집에 들어갔다간 영영 남자친구를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세. 지금 공항이고 한국으로 간다고 말해버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남자친구도 저를 말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정식으로 결혼 허락받고 축복받으며 시작하자고 저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를 알잖아요. 엄마는 절대 저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는 비행기표를 직접 구해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도 출국 준비를 다하고 공항까지 온 저를 참아 막을 수 없어서 일단 같이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우리 엄마에게 몰래 연락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내심 남자친구가 고마우면서도 괘씸하기 짝이 없는 저를 보자니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연락해줘서 고맙지만 이제 저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겠으니 잘 살라고 하며 전화를 끊으셨대요. 제가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한 무모한 행동에 엄마는 더 화가 나셨는데 엄마는 저 없는 셈치고 살자고 마음먹었답니다. 종종 제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성민이의 인품을 생각하면 그리 걱정되진 않았다고 하셨어요. 다만 비가 많이 와세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는 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밥 먹던 생각이 났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냐고요?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도 제가 덩그러니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꽤 놀라셨어요. 부모님 걱정하시게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냐면서 저를 혼내시기도 했지만 얼마나 성민이를 잃고 싶지 않았으면 머나먼 한국을 왔겠냐며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다시 가서 엄마와 화해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반찬가게에서 일손을 도우면세 살았어요. 사실 반찬가게라고 하기엔 여수에서 꽤 규모가 큰 식품 사업을 하신다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여수가 게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처음에 시부모님도 작은 식당에서 간장게장 정식을 팔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유난히 좋으셨고 게장뿐만 아니라 밑반찬들도 맛이 좋고 푸짐해세.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웨이팅 없이는 맛볼 수 없는 여수 게장 맛집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의 게장을 맛본 손님들은 게장이 너무 맛있어세. 따로 포장해 가고 싶다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두 명씩 포장해 주던 것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택배 주문이 들어오면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식당과 간장게장을 만드는 공장 운영까지 하시게 된 거죠. 저는 그곳에서 일을 도우면세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점점 이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 생활은 낯설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신 거죠. 저와 남편이 살집도 마련해 주시고 가전제품들도 다 사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부모님께 딸로릇을 톡톡히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는 살가운 편이었는데 부모님께는 유독 무뚝뚝하더라고요. 좀 고치라고 하는데도 쑥스러워세 그게 잘 안 된대요. 그 행복도 잠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가 너무 안 되고 게장 냄새가 너무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간장게장을 정말 좋아해세 게장 하나만 있어도 밥 두 그릇은 그냥 뚝딱 먹었거든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처음에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게장 냄새 맡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선명한 두 줄이 나왔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미친 듯한 입덧이 시작되었어요. 물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왔고 아예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괴로웠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났죠. 우리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엄마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용기 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을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도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되는 마음이 뒤늦게 몰려왔는데 다행히 엄마는 전화를 받으셨지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전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수학이 너머로 울먹이는 듯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임신 소식도 알게 된 엄마는 당장 한국으로 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반신반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가난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오겠다고 하셨지만 정확한 날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살고 있는 주소만 알려달라고 하셨고 제도 엄마의 고집을 알기에 주소만 알려드렸어요. 저도 내심 엄마가 언제 오시든지 간에 제가 살고 있는 진짜 모습을 보신다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엄마도 깨달으실 것 같아서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매우 잘 발달해 있고 영화 안내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서 엄마는 제가 사는 곳까지 큰 어려움 없이 오시고도 남으실 분이거든요. 물론 엄마가 한국에 오는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공항에 마중 나갔을 텐데 엄마도 참 유난이세요. 그래도 엄마는 한국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고 친절해서 엄마가 길을 찾기 힘들어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요. 고속버스를 타고 결국 제가 사는 여수에 도착하셨고 엄마는 택시를 타면서 제가 준 주소를 택시기사님께 드렸더니 택시기사님은 유창한 영어로 엄마께 여수에서 제일 맛있는 간장게장집을 가시는 거냐고 물으셨대요. 외국인들은 간장게장 잘 못 먹는다는데 잘 드시냐는 택시기사님의 말에 택시기사님 말에 엄마는 두 번 놀라셨는데 첫째는 택시기사님이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놀랐고 둘째는 저희 시부모님이 작은 반찬가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택시기사님은 엄마께 지금 가려고 하시는 곳이 여수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라세. 여수 사람들은 이곳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사장님 내외가 어찌나 정이 많고 인품이 좋으신지 매년 기부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대요. 놀란 엄마는 우리 딸이 이 집 아들이랑 결혼을 했다고 하니 택시기사님도 깜짝 놀라면서 딸 씨 집 잘 갔다면서 무한 칭찬을 하더랍니다. 택시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했어요. 적어도 제가 시부모님께 미움은 받지 않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내 택시에서 내린 엄마는 세 번째 깜짝 놀라셨어요. 가게 주변으로 길게 늘어선 줄이 바로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간장게장 집 줄이었거든요. 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가게 입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새 있었고 이 집의 간장게장 맛 때문에 멀리 새 차를 몰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은 문 밖에 서성이는 나이 지긋한 외국인 여성을 보고 제2엄마라는 것을 바로 직감을 하셨고 벗어발로 달려나가 저희 엄마에게 제 이름을 이야기하며 당신들이 바로 성민이의 부모이고 사돈이라는 것을 설명하셨답니다. 엄마는 이렇게 바쁠 줄 알았다면 미리 연락하고 찾아뵐 것을 너무 성급했다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고 시부모님은 이제라도 사돈 어른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얼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모셔다드리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엄마는 시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엄마와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새로 미안하다고 말할 뿐이었죠. 엄마와 저는 지난 1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어요.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엄마는 제 입덧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서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으니 어찌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그렇게 심했던 입덧도 자라냈어요. 엄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정말 좋다고 하셨는데요. 아파트의 넓고 깔끔한 거실 최신식 가전 제품들이 갖춰진 주방 아기용품들로 가득한 방까지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엄마의 눈이 점점 더 커지셨어요. 특히 인터폰 하나로 경비실에 연락할 수 있다는 점과 놀이터나 아파트 주변에 CCTV가 많고 그것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무척이나 신기해하셨답니다. 보안이 이렇게 철저한 아파트는 처음 보신 거죠. 게다가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아늑한 인테리어를 보며 집에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 들 수 있으냐며 우리 집 칭찬을 마르고 닳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보실 때면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괜한 걱정을 했다며 농담까지 던지셨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도 구경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와 함께 산책 겸 밥을 먹고 나갔어요. 그때 남편은 신이 나세 엄마께 아파트 단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이 아파트는 제가 봐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공원과 넓은 주차장이 있었고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도 있거든요. 게다가 거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헬스장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멀리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남편이 하나하나 소개하고 보여드릴 때마다 엄마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우스갯소리로 너 이렇게 살려고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거냐며 틈틈이 뼈 때리는 말씀을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내 솔직하게 저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한국공항에 도착해서 여수까지 오는 길에 느낀 점이 아마도 우리 딸이 잘 지내고 있을 것 같단 예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 성격상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걸 예상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공항의 시설이 최첨단이여세 너무 놀라웠고 안내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세 공항이 이 정도면 한국이 엄마가 생각한 만큼 깡시골은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공항에서 여수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낯에서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길에서 조금만 머뭇거리면 먼저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웃으며 묻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세 우리 딸이 참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막상 한국에 와보니 한국 사람들의 정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고 한국이란 나라 자체의 생기가 가득한 것 같다며 꽤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께 그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하지 못한 속사정을 다 털어놨고 엄마와 저는 서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엄마와 함께 여수 곳곳을 다니며 한국의 명소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여수 케이블카를 타러 갔어요. 한국 분들은 케이블카 많이 타보셨나요? 저희 엄마는 케이블카를 처음 타보시는 거여세 무척이나 긴장을 하셨어요. 바다 밑으로 떨어지면 어쩌냐며 제 팔을 꼭 붙들고 계셨답니다. 엄마께 여수 밤바다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케이블카 타는 곳 근처 카페에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와 저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시며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을 가방에 챙기기 시작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는 미국에서 살면서 자리를 비울 때 소지품을 두고 가면 소매치 기범들이 금방 훔쳐가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물건을 챙겨 다니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런 엄마를 보고 저는 한국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서 물건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된다고 설명했지만 엄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엄마에게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물건을 누군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저는 다시 한 번 한국에서는 물건을 테이블에 두고 카페에서 주문을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하기도 한다며 그냥 몸만 다녀와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비싼 물건을 그냥 놔두면 훔쳐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의아해 하셨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조이 ORLD 그때 카페에 어느 커플이 들어오자 저는 황급히 저 커플을 보라며 엄마께 가리켰어요. 그 커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카페에 들어오자 테이블에 가방을 두고 주문을 하러 가셨어요. 카페에서 주문하려는 줄이 좀 길어세. 한참이 지나고 나세야 그 커플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테이블 위에 가방을 손대지 않는 광경을 보고선 엄마는 그제서야 제 말을 믿으셨고 너무나 놀랍다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엄마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세.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은 무덤덤한데 그 모습을 처음 본 엄마는 좀 놀라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엄마와 카페에서 소소한 대화를 즐기다가 어느새 어둑해졌길래 케이블카를 타러 갔어요. 엄마는 처음엔 케이블카를 타고 정말 무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여수 밤바다에 펼쳐진 아름다운 야경을 보시고선 감탄사를 연발하셨답니다. 한국의 밤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셨대요. 게다가 저는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노래도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행복해하셨어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다며 딸 덕분에 당신이 호강하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렇게 엄마와 저는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맘껏 보냈어요. 이제 곧 아빠가 될 남편은 요즘 많이 바빠요. 시부모님께서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니 공장 운영을 맡아보라고 하셨거든요. 엄마는 한국에 머물면서 제가 가난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좋은 집과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시부모님까지 만난 것 같다면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엄마께 잠깐의 부려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행복하니 저 한국 남자에게 시집 잘 간 거 맞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미국 엄마의 바람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것 같네요. 한국에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